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미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도 백신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며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습니다.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.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내에 델타 변이를 제치고 지배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기존 백신으로는 오미크론 감염을 막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게 CDC의 분석입니다. 백악관도 백신으로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며 연일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. 오미크론을 포함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말 연휴 여행객이 전년보다 35% 가까이 급증해 1억 명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규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오미크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편 영국에서는 또 최다 기록인 9만 3천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